네 이번 시간은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의 기능 중에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공유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자기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자신이 가져와서 마치 자기 꺼인 것처럼 수정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수업에서 레고 디자이너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릭해보시면 갤러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URL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퍼블릭 갤러리라는 것이 있고 마이 갤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퍼블릭 갤러리는 다른 사람이 공유한 이 레고를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마이 갤러리라는 것은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부터 살펴보면 자 퍼블릭 갤러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화면이 나오는 데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면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해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작성한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 백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찾고 싶은 게 로봇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로봇으로 쓰면 아무것도 안 찾으실 거고요. 영어로 로봇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로봇이란 이름으로 공유된 것들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쯤에서 관심 있는 로봇을 보시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이 파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선택한 로봇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위에 보시면 빌딩 가이드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 이 각각의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직접 따라해 보고 싶으시면 사실 이 프로그램을 두 개로 동시에 실행시키는 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두 대가 있다면 두 대의 컴퓨터에 레고 디자이너를 설치해놓고 한 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어떻게 블럭들이 조합되는가 조립이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컴퓨터 한 대를 두고 또 한 대의 컴퓨터에서는 이 빌드 모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것들대로 차근차근 조립을 해나가면 되겠죠. 만약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으면 여기 있는 빌드 가이드 모드 옆에 보시면 html, 제너라이트 html 빌딩 가이드라는 것이 있죠. 자, 이걸 선택해서 여기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로봇이라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확인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웹페이지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웹페이지로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자,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실행시키면서 어떻게 조립됐는가를 자세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채널에 가서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쳐보시면 여러 가지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자신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유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생하고 다시 플레이하고 반복하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처음 무언가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뭔가 자기 생각만으로 모든 걸 다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걸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을 차근차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 그 내공을 쌓아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이 결과물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 연장이 연 jag